사실 제가 예능을 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저한테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예능을 하기 때문에 저의 색깔의 음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제가 그 정도 음악밖에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이 사람은 예능은 예능대로 하고 음악은 음악대로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예능을 그만둘 것이 아니고 제가 제 음악에 더 신경을 쓰고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저에게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다짐을 하고 멋진 음악을 계속 만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. 사실 제가 기자님들을 초대한 이유이기도 한데요.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기자님들을 모이는 이유가 초대를 한 이유가 제가 음원에 차트인을 하려고 기자님들이 초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저는 제가 시티팝이라는 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좀 가능하면 지금부터라도 많이 알리고 싶은데 그런 계기가 되는 쇼케이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마케팅 팀들한테 전달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, 지난번 앨범부터 사실은 시작은 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뮤즈는 예능을 안 하고 뮤즈 음악을 할 때는 어떤 음악을 하지? 라는 머릿속에 궁금증을 하나둘씩 좀 지워갈 수 있는 아, 뮤즈는 시티팝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앨범이 제 색깔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